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군의 기강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북한의 두 번째 오물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얼차로 도중 숨진 훈련병에 연결신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겁니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엿새 만입니다. 지난 7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까?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있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입니까?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있기만 합니다.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 필요한 부분만 곤란에 오독합니까?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몰지 마십시오.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군의 기강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북한의 두 번째 오물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얼차로 도중 숨진 훈련병에 연결을 시는 날 얼차로 도중 숨진 훈련병에 연결을 시는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겁니까?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사회 전체 조직기강의 기반이자 상징지표입니다. 군 기강과 국방 퇴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구멍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회의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되돌려 드리도록 철저히 일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뽑아준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패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쥐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모든 힘을 썼습니다. 청공관저 개입 의혹, 청공관저 이전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모면에도 운영위의 문만 굳게 지켰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모든 법안을 발목 잡으며 민생을 파탄내고 국회도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몽리는 총선 불복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22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십시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되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숙제가 쌓여갑니다. 당장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게 생긴 동해석유 탐사 시추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하고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의 피해와 대책도 따져봐야 합니다. 곧 일주기가 될 최해병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시간을 인질삼아 버틴다고 비뚤어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관례가 지켜주는 민생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국회 실천하는 국회 맨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겠습니다. 민생에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상으로 국회의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으로 국회의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을 담고 있습니다. 확실히 separación 국회의원은, 기존의 하나님의 여전히. 평생과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는 국회의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